4초 3초 그 4초도 13초 3초 마지막에 끌초 쓰고 와 오 굿 굿 저거 형님 옷 있던데요 저거 대회 때 쓰라고 형님 옷 있던데요 빨간 정장 동섭이 형 올 에스프리 래요 에스프리 래요 그래갖고 그것때문에 뭔가 승부욕 생겨서 처럼 어머니가 감기였는데 어 엄마 감기를 좀 올랐어요 와 나이스 아니 시작부터 저런걸? 아 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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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엉한데 어엉! 잠깐만요 형님 형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?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전혀 상상도 못한 콤보였다 아 형님 어떻게 아셨지? 이거 알고 계신 건데 이거 오와와와와 시기맹 위기스팅 아 이거 왜 나가? 오 잠깐만 오케이 와 와 나이스 아 왜 나가? 오아 짱 짱 어렵다 형님 오 위험했다 맞을 뻔 오우, 낙보 맞춰서 맞으나 잼 그 끔찍 어 뭐야 아 오반데 우와 나이스! 와 침착력 침착력 에스프리였다 아 아깝다 아이고 까비 시계맹 진짜 못잡네 이제 아야야야야 어 왜이리카노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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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하고 아 갓겜 아 갓겜 구독티컨 하나 더 땡기려면요 아마 그 제가 처음에 50점 받아갖고 땡겨놨거든요 파트너가 돼야 아마 이제 될걸요 아 아깝다 어 이거 벽광이다 어 폴러 감사합니다 21일날 이제 대회 하나 하거든요 정기대회 그거 상품 괜찮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살려주세요 아아 안돼 나이스 어 되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나이스 아이씨 양쪽에서 족북소리들려갖고 네크였는지 몰랐다 아이씨 아아 왜 안일어날거라 생각했지 포기합시다 구독해 저도 저도 이제 한 한 수년뒤에는 파트너가 돼있지 않을까요 수년뒤에 언젠가는 아아 우와 매료 메렸다 나이스 와 축돌아온다 어.... 쓰바라시 이야 칸보력 햐 나올듯 이미지 제 방에 보니까 구독티콘중에 인사하는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사하는 거 하나 나올 거 같아요 아 저 예 저 저 외계인입니다 대국사람 맞아요 와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진짜 피하기 힘들어 우와 야 저거 보통사람이었으면 못피했는건데 저렇게 피하시는구나 나날이 동접자가 들어가는군요 보기가 좋습니다 아 옛날 콤보 옛날 콤보 개극혐 아 진짜 세다 이거 손나락 짱짱 세네 지금 크독님께서는 옛날 카제야 카운터 캐릭 수티브를 패고 계십니다 아 맞아 형님 이거 들어갈때가 있고 안들어갈때가 있던데 왜 그런거에요 아니 이게 오오오오 리창호랑 안들어가던데요 왠지 그 하이스님 안녕하세요 그 맞아요 마음이 급할땐 저도 모르게 옛날 콤보가 나감 아 딜캐 싫어하냐 아야 딜캐 싫어하니 나이스 이따가 나이스 자세하네 어허어 끔찍 아노우 다행이다 안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어 형님 오예 으아 백초 어이구야 우와 팔로감사합니다 우와 나이스 눈치어졌다 아 야 왜이래 공창 나가 죽어 이거 어우 형님 어 어 아 위험했다 아 빨라가 그냥 들어가네 어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캬 어 사내? 아 어 기회인가? 기회인가요? 기회 오나요? 어 아 아 아 아이씨 아이 개무치 컴보 나올 뻔 했는데 아 아 뭐해 이 캐리야 아 아 와 나이스 어 지렸다 땅 땅 허미 어 어 어 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그니까요 홈동에 있다가 나올 뻔했는데 역시 실전은 어렵네요 신스쿨이 하면 갈텐데 아 무서워 아 기다려 오셨어 오 뭐야 지렸다 아 패턴 지렸다 순간 저게 그걸로 봤네 대점으로 봤네 안되요 안되요 부끄러워서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오락실에서는 뒤에서 서서 보고 이런거 막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PC방이라 어색 어 뭐야 분위기 어색할것 같아요 그런지 막 아우 앉아계세요 이래야될것 같고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진짜 일어날 준비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아 좌종 진짜 하자가 있다 아 왜 대초 오오오 쓰게 나이스 느낌이 온다고요 아 느낌 오지마 느낌 오지마시라고요 아 늦었다 못눌렀다 아 나이스 아 카진 안되지 참 아 맞다 너어어어 너어어어 진짜 풀었는데 까비 우와 나이스 아 아 아 안되네 와 나이스 오오 아 아 내가 왜그랬을까 죽는거니 오오 나이스 네 촉새님 당연히 대고분이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홀리 오예 아 그러면 괜히 시청자분 오셨는데 서서 구경시키면 죄송하잖아 어 와 나이스 아앍 오여잇 오여잇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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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오 뭐가 아이고 저거 왜 캔 양손 눌렀는데 아이고 어 되네 와 어 론이 입대님 안녕하세요 차블리님 안녕하세요 와우 어 어 플라 감사합니다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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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허밍 나이스 옆에서 엄청 깎아주고 계세요 어후 아 뒤로 땡기면 캔슬이구나 먹어요 와 다 막혔어 아 맞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내가 왜 이겼지 아 나이스 와 완벽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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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안되나 이어 에 카즈야 너무 어려워요 콤보 이거 초초 콤보 깎는 노인님 파이팅이라는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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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 동섭이 형이 아니 내 방송 가서 호원해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천호 감사합니다 으흠 아하 방송으로 콤보 올리신대요 정리해가지고 와 나이스 우흠 으흠 으흠 그 이게 사람한테 안쓰면 쓸만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쓰려면은 좀 긴장돼요 축도 틀리고 계속 아하 나이스 이제 저런게 되는거죠 이제 아 이렇게 딱 때릴 수 있는 저기 완벽한 손이 돼야 되는데 방금도 이거 옛날 콤보 있으면 안 죽었거든요 아 이거 안 걸린다 방금 뭐 해본 거지? 아 형님 아 왜 기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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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임 어 호밍 어 죽는거니? 형님 잘못했어요 어 이걸 어떻게 하셨지? 어 소름이다 아 제발 와 어 나이스 으흐흐흐흐흐흐흐 아 안되는구나 아이씨 뭐하노 와아 홀리 콤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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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삼나라 오 럭키 안녕 허허 어우 제가 너무 너무 지르는 것 같네요 이거 참아야겠다 어 폴로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아 14 나이스 나이스 컴온 이카리 언 리스 유어 데빌 폼 오케오케 아 나 행 쳤는데 앉아버렸네 어어 나이스 형님 에헤헤헤헴 오? 훠어어어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아 짠손 나감 아 짠손 왓 다운 투 이카리 왓후 시즌3의 가장 좋은 캐릭터인 드라곤오프가 생각나요? 저는 조시와 드라곤오프 오예 조시 개좋아보이던데요 진짜 상대 보니까 그 우와 위험했다 어우 어우 어 왜 나 안 아 야이 죽었다 오케이 뭐나 뭐야 아 아 눈갱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갱 죄송합니다 와 피해졌다 아 또 걸렸다 계속 같은 타이밍에 만네 내가 안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오어 위험했다 다 Public 음 아 네 상대가 썼을 때에도 좀 치기도 좀 어렵고 가드팩 줄어든거 체감은 되요 체감은 내는데 써봐야겠다 아 그러네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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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었네 어 뭐했어 빵 빵 와 오오오 어 오오오 어 지렸다 네 맞아요 옆에 계십니다 지금 그 동님 아 나이스 으으으으으으으 우윽 너무 뼈아픈 실수 아이고 위기스틴 와 저거 진짜 뒤잡히면 큰일나네 아깝다 13초 깝치다가 가지는 안오구나 아 아 부끄럽다 맥주 마시는데 보니까 꿀잼이라고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걸 촛봉 쓰고 나랑 맞춰서 콤보 만들라 했어요 지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잡혔다 뭐야 뭐야 이 신콤보는 깜짝 놀랬네 방금 소점킥이었는데 아 깨비스 생각하다 맞았다 쿨잼잼이랑 동섭이 형이 콤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안 돼 오 아 13초음 써볼려고 깝치다가 자꾸 오 오 13 아니에요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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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콤보 어 야 이거 막히면 내가 죽는데 왜 했지 아 제발요 하느님 착하게 살게요 한번만 살려 오예 다행이다 저거 너무 어려요 시계 축 털려 신콤보여 아 뭐하노 아 이거 너무 빨랐다 와 나이스 콤보 와우 쏘 맞나? 아 두대는 안맞네 이게 느려갖고 아하하 와 쩔었다 아니 형님 이렇게 무서운 기술을 와 미쳤다 콤보 봤어 이거? 개호바다 아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카즈야 사기라지 아니 이런 이런 콤보를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콤보를 너무 편하게 쓰니까 사람들이 카즈야 사기라지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기 쉬워보이죠 졸라 어려운 겁니다 저거 아 연초가 난무하는 어 어 어 무서워 어 어 아 형님 와 이거를 어 어 어 축 털렸는데? 축 털렸는데? 와 아 지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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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흐 크흐 아 개어롭다 또 개개 오예 오 우와 뭐야 어 오우 형님 아 나 풀었어 아 아 아쉽네 좋아 좋아 와 아 대시 안들었다 우와 정축되어 너 아이고 언니 아 나이스 나락 와 1타가 안되었어 뭐야 뭐야 이거 왜이렇게 돼 와 시작기원 어허 아 나락 어허 어허허허허 이상했으면 죽을게 보였어요 다행이다 아 좌종 이거 진짜 그만해야겠다 진짜 그만해야겠다 아 나락이 더 빠르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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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나락 방금 위험했다 어허허어וד 이파 critique 개좋았다 우와 오 방금은 진짜 소름이다 대구식 뭐라고요? 아 대구식 노우 그랬어요 저거 역가드 맞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오우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컴보 오반데이 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이스 아 빡세다 빡세다 너무 힘들다 뭐야 아 까비 어 위험했네 어 위험했다 씨 야 뭐야 음 어허 오바했다 오바했다 와 이거 형이 잡을 것 같았는데 못 잡았네 아 아깝다 아니 기원이 나가네 오우와 아 대시 안됐고 아아 가지가지 하네 씨 아 아 딜키 하려다가 형님 아 아 아 뭐했어 아 이 캐리야 뭐했니 생각이 많았다 어떻게 때릴까에 대해서 구삼깡 쓰기 무서워서 안전하게 아 아 아 아 극혐 대처 방금 극혐이었다 아 손 어 동시에 나도 썼는걸 아 아 아 아 아 죽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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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렀어요 방금 마이크 족쇄 형님꺼 아 옘병 뭐가 아 잠깐 오 오 오우 오 위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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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릴 뻔했다 오 오예 아 이거 진짜 델까기 였는데 축틀렸었나 보다 어 벽이 도와줬다 에이 헬로 헬로 아 질렀는데 아 다행이다 아 아 되네 오오 뭐야 족쇄님 튕겼어요 오늘 손 잘못 만진거 아니에요 스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